자세한 물결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너 속이려면 제대로 속이든가 ㅎㅎㅎㅎㅎㅎ 이 시각의 남녀 흐진입니다 하 차가우 나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뭐 속이려면 제대로 속이든가 어 이거 뭐예요?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이게 내가 끊으면 매척이 아니지 30초 안에 만보기 50개 후 흔대기 만보기 주세요 시간 잴게요 그냥 흔대면 되는 거죠? 자, 알겠습니다 시작 비범형 사진이 있는 이분에게 쉐이크 몇 개죠? 100개요 전화 안 맞는 재효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? 왜 전화 안 맞지 근데? 전화 한 번만 해봐 이럴 수가 이 둘짜리 늦을 것 같네요 나머지는 다 전화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? 제가 예상했던 민혁이 형이 일찍 왔어요 500ml 우유 원샷 좋은데 500ml 우유 주세요 아 나 우유 싫어하는데 시작 20초 10초 안 떠 이거 뭐 있어요 아 이거 너무, 아 힘들었다 지금 자, 37초 실패 아 이거 너무 느려야 핸드폰이 포지 안해줬나 자 우유 하나 더 주세요 자 오 뭐야 자,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통할 거 같아 지금 진짜 투샷 가능한가요? 투샷 가능합니다 갈게요 시작 통할 거 같아 안 눌려줘요 네 성공입니다 잠깐만요 탈 거 같아요 와 너 어떻게 이렇게 일찍언니 형? 오고 있는데 전화를 받은 거예요 1등 사실 안 됐는데 어? 어? 어려운 거 벌려라 나는 또 나처럼 빅사이즈 요즘 키가 컸어요 2등 1등 2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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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웃기지마 또 할 거 같아 웃기지마 또 할 거 같아 웃기지마 또 할 거 같아 아 진짜 뭐야 이거 문어도 아니고 이거 지압통이 아니네 이거 어떻게 잡혀 잡혀서 돌리고 손총한테 돌리고 싸이 싸이월드 이거 그냥 대놓고 나를 와 이거 뭐야 전화가 무슨 트루먼쇼하는 것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아 나는 왜 치고만 말하면 왜 이런 얘기질까 약간 주묵이라고 싶은 건데 30초 안에 건빵 3개 다 먹은 후에 흔들기가 힘듭니다. 이거는 뭐 이거는. 아 건빵 3개? 응. 시작. 귀엽게 귀엽게. 자 10초. 아 너무 많다. 아 진짜 어렵다. 입이 다 말라요 저거. 야 너가 탈락하면 3개 더 먹어야 돼. 3, 2, 1, 땡. 다 됐어? 다 먹었어? 알바? 알바. 건빵 3개 더 주세요. 야 물 한잔 마시고 와. 물 한잔 마시고 와. 계속 해야 돼. 아 뭐야 난 왜 이래. 이거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해야 돼. 3, 2, 1, 시작. 10초. 다 먹었어? 네 다. 다 먹었어? 아. 여기에 사람 이름 아무거나 그러고. 자 형이 형이 형이. 이거 어딨라? 이거 흔들기야. 그럼 흔들어. 흔들어. 어? 어? 오구. 한 시. 예스. 아까 해서 한 거 아니에요? 하나, 둘, 둘, 셋. 아 이거 뭐 해야 돼요? 오구르토 한 줄 마신 후 흔들기. 아 한 줄. 오우와. 시작. 시작. 10초 10초 아우 되겠다 솔직히 건빵이 제일 어려워요 하나씩 먹었으면 돼요 10초 여기에 사람 아무거나 눌러요 4 2 땡 아 이거 또 먹으라고요? 욕하면 안 되죠? 1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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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밥비원 현장을 보여주는 자거리 저 자다가 이렇게 자고 있다가 일어나는 척이 있겠어 일어나는 척이 있겠어 회사 왔어? 바로 달려왔어 바로 너무 프리한거 아니야? 근데 애들이 중요한건 다 맨날 지금 프리한것도 아니에요 나름 서로 신경쓴다고 드레스커더 블랙으로 입고 왔잖아요 드레스커더 블랙으로 입고 왔잖아요 지금 몇시? 일로와야 돼 어 지금 몇시죠? 이게 뭐야 이게 9시 거의 10시 46분 몇시까지 돌아갔죠? 1시 원래 12시 빨리 이거 뽑는 순서대로 이거는 세일이가 저 자고 있는거 흔들어서 깨웠는데 제가 5등이고 얘가 6등이에요 도움이 도움이 되어있어요 저는 다 뒤로 Ent뎐이 10시 도움이 도움이 될 텐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